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기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형사 자동차 담보와 배임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2일이고 사건보로는 2020도 868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배임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그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대부업체 자동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자동차 맡기고 금전을 냈죠. 이때 대부업체들은 담보 관련 서류를 갖고만 있고 실제로는 등록을 저당을 잡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금도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등록을 할 거니까 서류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서류들을 다 줬는데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차량을 245만원의 제3자에게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를 하는 거죠. 배임죄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자신의 차를 임의로 처분하면 배임죄가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일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금전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지인은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지위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했다는 것이 채권자를 위한 보호 의무라든지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배임의 주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담보궐으로 설정이 된 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지 그것이 채권자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대법원 판례인 1989년 7월 25일자 8구도 305 판결을 이번 판결에서 변경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임죄 즉 자동차 담보에 관련해서 담보를 맡겼는데 이거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배임죄나 횡령에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즉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안 한다고 보시는 게 간단해요. 다만 유일하게 배임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산도 아니고 자동차, 채권 다 아니죠. 부동산 이중매매 이거에서만 유일하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배임이나 횡령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중저당 이거 안 됩니다. 부동산 이중담보 이것도 배임죄 안 돼요. 유일하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만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동차 이런 거 채권, 이중양도, 이중담보, 이중매매, 이중처분 이거 다 배임죄, 횡령도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이중매매만 된다. 이유는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실은. 이유는.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아주 중요하다. 부동산 공화하고 유력하죠. 그래서 부동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 저당, 담보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이중매매만 그렇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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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